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보여줬던 T1의 기량 어째도 잘했고 오늘도 잘했습니다 승리 축하드리고요 지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승리 좀 많이 빠지는데 그래도 뭐 우리 팀들이 마지막에 좀 잘해줘가지고 이긴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세트 레오나 구도에서 신발을 먼저 사면서 라이너를 풀어주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어떤 의도에서 그러한 선택을 좀 했었을까요? 어 이게 원래 풀타임이 잘 안나오는데 레이가 좀 락치를 좀 잘해줘가지고 있는 거 하면서 제가 집에 갔다 오는데 이제 턴이 한번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잘했어요 그쵸 또 로밍턴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턴을 또 깔끔하게 잡았었군요 그런 걸 잡는 것도 실력이고요 그렇죠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한타 장면에서 정말 세트가 좋은 활약을 많이 보여줬지만 팀원들도 잘해줬거든요 물론 자기가 POG를 받긴 했지만 이제 에스퍼 선수가 생각하는 아 나 말고 또 그 다음 공시는 누군가 좀 궁금합니다 오늘은 정말 미르 선수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에스퍼 선수도 잘해줬는데 미르 선수가 오늘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적군 아이가 네 명에게 히트가 되었을 때 아군들이 뭐라고 안해줬나요? 대박이다 뭐 그런 소리 없었습니까? 나이스 많이 나오긴 했어요 네 명이 이렇게 열매처럼 메달려 있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에스퍼 선수 자 오늘 끝으로 항상 열렬한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 가장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 우리 T1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도 잘 분배해가지고 1라운드로 다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응원하겠고요 또 우리 서포터의 자존심을 또 높여주셔서 저희 해설 중에 한 분도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1의